스트리밍을 했습니다. 그냥 뭔가 스트리밍을 하려면 동일이었는데 그냥 그럴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냥 정신이 멍합니다. 침대에 누워있는데 간호사한테 부르니 지금 셋이라고 합니다.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.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. 침대에 누워있습니다.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. 아직까지는 압박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. 지능이 이렇게까지 손쉽게 없어진 줄은 몰랐습니다. 그냥 자고 싶습니다. 존경이 어지없습니다.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많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. 늘 입을 쉬고 싶은데 절 수가 없습니다. 지능이 이렇게 쉽게 없어진 줄 몰랐습니다. 그냥 졸립니다. 피니어스 게이지가 이렇게 쉽게 된 줄 몰랐습니다. 뭔가 더 들이부치고 싶은데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요. 그래서 뭐랄까 엄청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괜찮으세요?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.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? 그냥 자고 싶습니다. 있다가 재정식 돌아오면 그때 입을 좀 털고 싶긴 해요. 손에 힘이 어섭습니다. 손이 아직도 유사귀를 고쳐줍니다. 대성신 돌아오면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. 잔해 음.. 일단은 좀 자야겠습니다 자는 방 한 모금 보여주고 일단 자겠습니다 뭐 간호사분들과 위성인이 더 힘들겠죠 근데 그냥 머리도 귀여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냥 좀 자야겠습니다